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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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펠라입니다 이번에 또 슬라임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저번에 얼굴이 슬라임 영상에 얼굴이 안나오니까 아쉽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많진 않았구요 있으셔서 제 얼굴이랑 슬라임 만지는거랑 한번 생중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더운데요? 큰일났네요 땀이 뻘뻘 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와이엥슬라임에서 슬라임을 보내주셨어요 와이엥슬라임님이랑 제가 아는 사이거든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는 슬라임을 만지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끌리는게 어.. 요거를 아직 한번도 안 만져봤거든요 다른거는 다 만져봤는데 이걸 안 만져봤으니까 이거 먼저 만져볼게요 자 요거는 타피오카 통통이라는거에요 제가 이런 클리어 슬라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만져볼게요 아이엥슬라임은 이렇게 클리어 슬라임이 진짜 좋아요 오랜만에 만지니까 너무 좋다 이름에 걸맞는 타피오카 컨셉 아이엥슬라임 받은지 한 3주 된 것 같은데 아직 클리어 하나도 안 녹았어요 대박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냄새는 약간 못 갈고 리치향 리치향 같아요 이게 원래 사과 컨셉도 있고 막 포도 컨셉도 있는데 나피오카 컨셉으로 정착을 하셨나봐요 이거 진짜 나피오카 같다 이 갈색깔 탕구 제가 지금 제 얼굴 나오게 하느라고 카메라를 이 위에 틀어놔서 슬라임이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약간 불안해요 너무 좋아 역시 통통이가 최고예요 이번에는 또 다른 거 만져보면서 제가 와이엥님이랑 어떻게 친해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대박 오 대박 소리 대박 이게 제 입소리가 잘나게 할라고 마이크를 제 입앞에 대놔가지고 슬라임 소리가 잘 안 잡히네요 와이엥님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원래 옛날에 슬라임 할 때부터 그냥 알고 지낸 그 사이 얼굴은 없지만 그냥 서로서로 어 생존 존재는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제가 작년에 댄스레슨을 했었거든요 댄스레슨을 하면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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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레슨 수업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수업 들으면서 되게 진해졌는데 되게 결이 잘 맞다는게 느껴져가지고 좀 진해졌었어요 그러다가 저 그냥 그냥 댄스레슨을 그만두고 안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영화의 형님이 연락이 오려서 영화 모임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너무 좋다 그랬어요 저는 원래 독서 모임도 오래 하고 있었고 영화 모임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해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화하영님이 그 영화 모임에 쏘이님 있다는 거에요 쏘이 ASMR님 제가 진짜 스무살 때부터 봤거든요 쏘이님 영상을 그래서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막 진해지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바로 알겠다고 했죠 어 아 더 죽었어요 대박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영화 모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거기에 거기에 쏘이님이랑 그 화하영님이랑 영화 모임 하면서 조금 조금 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얘기해도 되냐고 허락도 받았고 제가 유튜브를 한지 그래도 몇 년이 되어가는데 제 주변에 유튜브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유튜브를 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에요 얘기도 나누고 심지어 그게 이제 같은 ASMR 하는 분이고 심지어 ASMR 1세대 완전 ASMR 되게 귀여워 그러니까 되게 얘기 나눌 때도 재밌고 배울 점도 되게 많고 그래서 되게 영화 모임이 너무 재밌고 막 기대가 되고 설레어요 까꿍 그냥 야블 하는 ana 걍 그렇게 찍고 이렇게 harris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제 손도 덮고 이 슬라임도 좀 유연해요 지금 제 마음이 많이 덥네요 그래서 지금 약간 신경 쓰기만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도 촬영이 다음부터는 얼굴은 안 나오는 걸로 할게요 어려워요 이거는 이거는 크런치 슬라임인데 약간 쌀알 같지 않아요? 그쵸? 이름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박 이게 너무 갖고싶어가지고 우와 대박 와 소리를 여기서 들려드려야 되는데 마이크를 저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대박 신주인데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된 신주는 처음 봤어요 오 대박 이쁘다 오 수주 이쁘다 이거는 Y형의 시그니처 슬라임인 백이에요 백에 제가 이미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처음 만칠 때는 이런 비주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거는 Y형에서 제일 유명한 슬라임이거든요 와 퍼슬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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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슬라임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약간 그 틱톡 감성 느낌이지 않아요? 이렇게 슬라임 만지면서 막 살 풀잖아요 저는 슬라임 만지면서 풀 설이 없는데 어떡하죠 사실 저 이 영상이 올라갈 쯤이면 이미 이미 그 반가름이 반가름이 났겠지만 내일 회사에 퇴사 선언하러 가요 머리가 왜 이래 퇴사한다고 말하려고 면담 신청해놨거든요 그래서 좀 떨립니다 그래서 좀 떨립니다 지금 빨리 내일 이 돼서 상황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떨려요 제가 거의 6개월 일 있거든요 좀 더 사실은 좀 더 오래 일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정말 후회 없이 제 열정을 다 맞춰서 일했거든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정말 후회 없고 정말 인생 인생 경험 암튼 많은 걸 배웠답니다 첫 회사 생활이기도 있고 요거는 약간 제리 꼭 그랬나 제리 근데 이거 콜라에요 그래서 그런 감성인가봐요 너무 귀엽죠 저는 이렇게 작은 본볼이 좋아요 야호 콜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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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저 어디서 일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진짜 저도 진짜 너무 말하고 싶고 입이 끈질 끈질한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말할 수 있겠죠 퇴사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말 못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사실 엔터 엔터에서 이렇게 엔터 콘텐츠 담당 그런 거 일 에 하기에 대한 뭔가 이제 퇴사를 합니다 이제 퇴사하니까 제일 일 열심히 해야죠 ASMR도 더 열심히 하고 8개월째 죽어가고 있는 제 브이로그 채널도 살려야되고 그리고 모르겠을 땐 스트레스 그리고 모르겠을 땐 스트레스 다시 할지 모르겠네요 춤추는 거는 좋고 춤 배우는 건 재밌는데 춤을 제가 안무 습득하는 걸 잘 못해서 남한테 배우면 습득이 빠른데 영상 보고 제가 딴다고 하죠 안무를 카피하는 걸 제가 잘 못해서 되게 남한테 가르켜줄 때 숙취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클리어인데 약간 개구리 컨셉이에요 개구리 연못 그런 느낌인가? 뭔가? 오! 엄마! 개구리 알 같다 과유불급인데 너무 예쁘다 전 이렇게 클리어가 너무 좋아요 콕콕 이 슬라임이 제 손을 빨아당기는 느낌이 너무 조왕 오 진짜 약간 변대 같았다 방금 지금 제 손이 뜨거워가지고 저 플라스틱 통에 그게 났어요 이거 보러 가야되지 아무튼 그게 났어요 와 대박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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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마 제 다이어트 아마 제 다이어트 하는 거 그런 거 좀 줄어 올릴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아침 과일식이랑 자연식물식을 약간 찍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 올릴 거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제가 육식을 안 할 거고 패스트푸드 정급푸드를 안 먹고 그런 건 아닌데 좀 절실하게 식습관을 개선하고 싶어서 파푸 파푸 이번 영상 진짜 망했다 그쵸 지금 이 이 팅글에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포도는 원래 하얗다 오 사르르 약간 그거 알죠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음료수 거기서 땀 이름인가봐요 포도는 원래 하얀 안 하얀데 왜 포도는 원래 하얗다 라고 이름이 지으셨죠 이것도 베개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베개는 좀 더 저스트 촉감 이구요 이거는 눈 가루가 들어가서 젤라도 입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좀 더 샤그락거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제가 이미 원래 영상 찍기 전에 안 만지는 편인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포도향이 나요 포도향이 아까 베개는 멜로향 멜론향이었어요 지금 제 머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내 얼굴이 어떤지 신경을 아예 못쓰고 있어요 알아서 예쁘게 봐주세요 뭔 소리하는걸 정신이 온 미하다 너무 좋아 그래서 요즘 다시 뮤지컬 좋아져가지고 그냥 왔어요 며칠 전에 친구랑 같이 모짜렛을 보러 갔거든요 뮤지컬 보고 갑자기 뮤지컬 다시 좋아져가지고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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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보고 싶어가지고 들어가봤는데 조승우 티켓 하나도 없고 좋은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차 티켓팅을 기다려보려고요 그리고 안나 카렌이 나라는 영화보고 뮤지컬 을 봤었거든요 근데 친구랑 이번에 그 영화를 다시 보고 또 뮤지컬 좋아져가지고 막 진짜 그 영화 진짜 재밌어요 안나 카렌이 나라고 2003년인가 2008년 작품인데 길한 아이들이 나온 걸로 보세요 이런 슬라임들은 와방 와방 부풀거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파묻는 재미가 있어요 손을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클리어예요 클리어에 디폼이라고 약간 레고같이 아픈건데 또 이런게 또 만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쁘다 진짜 이런 얼음 물에 들어가고 퐁당하고 싶네요 지금 이 팔차가 상팔차다 땡기는 대박 괴감 크으 이 재미에 슬라임합니다 이런거 만칠때 조심하 안하시면은 약간 손 다칠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네일한 손톱은 깨질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뭐 고수라서 잘 만지지 뭐 약간 박카스 향 나는거 같은데 약간 자양강장제 향 나요 이제 콩바람이 자꾸 들리는거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멤버십이랑 팬카페 만든거 공지영상 올라갔는데 보셨을라나요 제가 제가 진짜 순수한 행위도 멤버십을 만들거거든요 너무 부끄러운거 재공개하기에는 나중에 진짜로 회연청용 영상들도 만들수있으면 만들고 또 막 더 등급을 만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멤버십을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제일 최소가로 포크로 포측 맘이라고 포크로 찍으면 좋은 소리가 나는 슬라임이에요 이거 진짜 슬라임 좋아하기 초반 에 이런거 되게 유행하고 좋아했는데 와 소리 대박이다 이거는 소리에 집중을 해보세요 한번 잘 악 사라 슬라임 칼 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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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 내일 대사 면담 잘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안녕.